이러한 종목의 기준에서 어떤 종목이요? 오늘은 하나솔루션을 잡아놨어요. 남들이 볼 때는 마감 동시효과에 훅 들어올려서 마감에 2% 들어올리면 하나솔루션 마감에 들어올렸으니까 월요일날 밀릴 거야. 약세일 거야.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정도는요. 가지고 나옵니다. 왜? 하나솔루션의 지금의 위치는 굉장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이다. 7월 25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기관 쌍끄리 매수 8천억 이상. 지분율로 따지면 1억 9,100만 주짜리 종목의 1,700만 주의 매수 8%대의 매수. 8% 이상 9%에 달하는 매수. 2위의 매집. 매집 2위 종목하고 매집 금액 차이가 3천억 이상 납니다. 매집 평균 단가가 4만 8,500원이에요. 오늘 종가가 4만 9천 원대에요. 프리미엄이 없어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 프리미엄 자체가 없어.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. 이 흐름이 시장의 영향 때문에 눌림목이라면 다음 주에 거래만 수반된다면 당연히 고점 넘기죠. 이 동그라미 쳐들인 이 화면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. 마찬가지입니다. 5월 20일 이후에 매집으로 따진다면 시가총액 24조짜리하고 9조 원대의 종목하고 똑같은 1조 원의 매수를 했어요. 나 빈정상에서 그래. 얘가 1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. 지분윤류는요. 1억 9,100만 줄짜리 2,200만 줄을 썼습니다. 12%의 매집. 매집 평균 단가는요. 4만 6천 원 수준. 우리는 2008년부터 이 내용을 정형화해서 도서로 만들어드리고 지금은 무료로 자료를 뿌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 매집이 단행됐을 때 이 흐름에 이 꼬리 부분까지의 흐름에 돌파가 당연히 수급 면의 기준에서 넘쳐나온다. 펀드멘탈적인 부분 있죠. 이슈 많죠. 거리량만 터지면 된다. 이걸 놓치십니까? 이걸 놓치면 안 돼요.